우리은행의 출금 기계 앞에서 애플로우치를 켜주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은행 우리은행 어플을 켜줍니다. ATM 출금을 할 거니까 ATM 써있죠? ATM을 눌러주시고 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어요. 자리가. 그래서 보안이 잘 되어있는 거고 그러면 환영합니다. 이거 되죠? 확인 눌러주고 그러면 계좌를 선택해주고 현금 출금 인증번호라는 게 떠요. 현금 출금 인증번호를 ATM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출금이 가능합니다. 현금 출금 인증번호라는 게 떠요. 현금 출금 인증번호를 원하시는 거래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원하시는 거래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주민등록 코드를 알려주시고 카드를 눌러주십시오. 하host Micah 본인에 ikte 9시 49분 10시 49분